아 안녕 여러분 외경할머니 그냥 아 어디 온 너가 온 선언한 지하실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 더블 트러블이 나한테 맞는것 같아 아직 솔로는 좀 힘들고 더블로 일단 갈게 언젠가 갑자기 자라 더 자라면은 이제 올라갈게 그냥 핫바 동전 자 와박스 아저씨 들고 갑니다 뭐야 바닥에다가 뭔 짓을 하는거 할아버지 아따 무섭네 일단은 게임 집중 아 이게 바닥에 고정을 시킨다 저 병이 움직이질 못하네 b 찌찌개처럼 아이 고정을 시켜야 돼서 움직임 오 아이템 좋아 좋은걸로 잡 아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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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 그 앞에서 그렇지 핫바 동전 흩 잡았군 매롱 어 앞에 앞에 스무스 스무스 어 이게 로케롱해 일단은 던져버리고 고정 샷 더블 핫바 동전 흩 학과 통장 얘들아 미안해 너무 잘 맞는데? 큰일났네 이거 잘 맞으면 안 되는데 이거 방송 계속 하려면 다른 캐릭터 계속 같이 해줘야지 이게 지루하지 않잖아 그치? 오 이거 뭐야? 뭐가 왜 이렇게 많이 열렸냐? 에잇 고개를 쩍 왼쪽으로 쩍 오 되게 많이 열렸다 뭐야 천원 코인 50 난리났네 오오 잉크는 안해도 되는데 저러다 이 버 뽑는거 아냐? 화살을 쏘는 람버 아저씨 아 람버 야 이거 게임보다 이게 더 보는게 쏠쏠한데 이야 마음 많이 주네 100원씩은 이거 뭐야 천원 1,000원 스프레이 아 bg34 번호 아아 비밀번호 택 야 부자 되네 오늘 야 500이다 200 조금만 더 하면 열린다 아하 아하 아 아깝다 오늘 다 보여주면 재미없잖아 다음에 열자 다음에 30 내가 12원 보석했는데 모자라잖아 지금 다음에 열자 한꺼번에 다 합하면 재미없잖아 천천히 봐야지 네 대신에 요거 끈척한 실업 칵테일 얘를 구매한다 웅대 접촉한 속도가 늘어진다 일단 요렇게 한 다음에 두박 매겨서 보낸 걸리면 이제 끝이라는거지 특수공격 라스트컬 할아버지가 참 더티하네 그치 손에 든거 토끼인데 막상 게임상에서는 술병 던지고 말이야 응 그럼 경찰 아시가 잡혀갈던데 메디컬 알콜 공격할때마다 오 속도 초기여 덤블속 공격할때 초당 피해락 200 유독성 알콜 우와 와 이 게임 캐릭터는 진짜 술 거의 뭐 취권이네 취권 취권 알아? 쉈권 느낌이 약간 있어 엣 옛날에 멋있는 아저씨 있었어 성룡이라고 쉬권 ляются destroy 라면 와 상재 뭔가 적혀있더라고요 뭐라고? 어 잘해 농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아 이런 장난치로 죽었다 아 방심은 금물이다 러시아 사람이네 러시아으로 돼있네 버텨라 버텨라 아군 버텨라 우리 동요 동지 동무 친구 팀원 어 살았어 안되네 진지하게 할게 근데 게임이 집중력이 떨어지면 지금 확률이 돼있어 컨트롤도 안되고 잠깐 미스해도 오오 이거 봐 또 빠졌나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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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칭찬해줘야지 이런거 친구추가 받을지 안받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연습기록 한번 더 자 여러분 즐거웠나 수병보니까 외경할머니도 급피곤하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